제 이름은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매기스토스 위대한 점성술사 모나라는 뜻이야 도구 수선비에 예약한 천만 관측비 잔금도 내야 하고 학술지 구독비도 아직 안 냈는데 물욕을 억제하는 건 점성술사 수행의 일부야 소박하게 살아야만 세상의 진리를 엿볼 수 있어 열심히 시킬하게upun기 하하하하 아는 홉이 에헷 엌 에헷 벨 오빠 사는구나? 아이가는 빡! 천 명을 거슬릴 수 없어. 겨!